네일아 오늘 오늘의 영상은 우리 어디왔어요? 동물원 캠핑장. 안녕하세요. 엘패밀리입니다. 여기는 달빛 동물원 캠핑장입니다. 강원도 영월이 있고요. 여기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히애린 어때요?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당나귀 떡냄새! 당나귀 떡냄새나요? 자 그러면 텐트도 다 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물원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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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무거운데? 우리 내려갈까? 아빠 엄청 무거운데 지금? 한쪽 발이 뜯어질 것 같습니다. 열어. 어떻게 해? 내릴까? 응. 그래. 자 왔어. 달빛 나라의 방아찢는 토끼래. 토끼 뭐 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거 봐. 긴 낙체를 주세요.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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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야 진짜 많네. 이거 하나는 내일 또 받으려고? 3개. 쿠폰 3개 남았다고? 아 2개 했으니까. 여기 있어.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밥 그걸 좋아 Produk. service. 밥 먹자. 밥 먹자. 밥이 세울 때. 밥 фут거 데타. 은rrnt. 깜짝이야 여기 손 잘 묶으면 안 된다 알았지? 손 밑으로만 줘야 돼 손가락 살짝 넣어도 될 거 같아 조금만 그것만 딱 가게 먹었어? 자 손으로 잡았어 먹었어 그 앞에까지만 줘도 될 거 같아 이 정도로 먹어라 뿌리 없어 그치? 아이고 이걸로 못 잡는데 너무 겁먹으면 안 돼 자 이거 나 알잖아 그렇지 가만히 하려 그렇지 잘했어 잘 들어 밥 먹자 잘 들어가면 안 돼 어 주지 말래 골든 리트리버인데? 리트리버 안녕 어 아빠 옛날에 키웠던 개야 아빠 거위 좀 던져야 돼요 자 거위 얘는 거위야? 아니 오래가 오오 안녕 그래 얘도 아이사료래 던져줘 던져줘 쟤 노래하나 봐 손내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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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합창해 어 합창하는 거 같아 합창하는 거 같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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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 먹어 오우 잘 먹어 히효라 애들이 배고파해? 응 됐다 잘했어 어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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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먹어야 돼 너희 많이 먹었다 야 너희 많이 먹었다 야 여기 미안하다 오진탕 우와 목이 저렇게 나와? 기분 나쁘면 침 뱉잖아 얘네 오구 잘 먹네 안녕 야 빨리 빼 빼 빼 빼 빼 빼 너네 너무 적극적이야 너네 너무 적극적이다 오구 잘 먹네 얘만 줄거야 얘 좀 더 커 기니피가 엄청 많아 우와 난리다 난리 얘네 뭐야 얘 오리야? 기니피가 야채야 야채 오리들 안녕 날아올라 라쿤 제가 라쿤이야? 그럼 얘 뭐냐? 얘는 뭔지 모르겠어 이른이 안 써있어가지고 얘 뭘까? 이거 못가? 봐봐 엄마 아빠 양은 뭐 줘야 돼? 아빠 양은 뭐 줘야 돼? 어? 깜짝이야 양은 알 사료하고 야채 야채 아이고 장면네 오오 오 쟤는 소리가 비행기 날라가? 얘네가 우리 사이트 옆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내빛이 장난 아니겠다 캠핑장 반대쪽에는 신뢰 월드 체험관이라고 또 있네요 이쪽에 키즈카페랑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넓게 잔디밭도 있네 그치 여기서 공놀이 해야 되겠다 애들 근데 키즈카페 한 번 올라가면 너무 여행하는 거 아니야? 키즈카페도 알고 있습니다 컴온 컴온 야 이거 낙사할 수 있게도 해놨나 봐 사망용 사망용 얘는 밀어? 밀어줘야 돼 밀어 지금 자고 있잖아 앉아도 돼 얘는 오소리는 저렇게 준대 어 이거 너 니네 그거 뭐냐 그거 니네 잘 보는 특정화 있잖아 정돈 동물원 이곳은 달빛동물원입니다 밑에는 미어캣 키봉 안녕하세요 나 그 나름만 타자 오 여기도 기니피그가 또 있네요 그치? 지금 기니피그가 내는 소리입니다 자고 있네요 얘가 뭐라고? 아니 페럿 페럿 얘는 페럿입니다 어 얘 구간주 아니야? 어 구간주 안녕 까꿍 펜스터 새끼들 인가 보다 펜스터 중에서 가장 작은 종이래 펜스터 중에서 가장 작은 종이래 펜스터는 훈이 될 수도 있구나 밀어캣 아 밀었다 근데 코코는 좀 돼지고 차면 되겠다 쟤네네 딱 먹을끼가 어디서 오는지 다 알아 배고프인가 봐 먹지 먹을때 왜 나무를 뜯냐? 스트레스 받았나? 왜 나무를 계속 뜯고 있어? 저거 하고 싶은 거 보세요 실제로 물고기를 잡는 것도 있습니다 엄마가 잡았습니다 우리 힐 잡았어? 힐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힐 잡았어요? 자 이제 실내노루터까지 다 왔다가 동물원을 많이 돌아봤고 저희들 캠핑장으로 가서 이제 저녁... 무슨 말을 못 하겠네요 염소 뭐 먹는지 한번 볼까요? 염소 뭐 먹는지 한번 볼까요? 알 사료하고 야채 알파카는 야채만 먹어 야채 당근은 싫어하고 양배출만 줘야 돼 저희 아이들은 계속 먹이 주는데 정신이 팔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정신이 집중되네요 정신이 집중되네요 아유 오빠 내리세요 아유 오빠 내리세요 아유 오빠 내리세요 또 포식이 넘어가네요 그거 페달 고장 났어 그거 페달 고장 났어 그러면 알겠어 희해다 또렷하지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열 살과 다섯 살의 전쟁 돼지 토끼 가자 왼쪽 길로 쭉 가시면 캠핑장이 나옵니다 캠핑장 가는 길 쪽에 승마 체험하는 것도 있고 오 사슴 오 뿔 장난아닌데 사슴 안녕 어 넌 다 안줄거야 쟤 또 시작이잖아 소리 언제 불어 먹을거죠? 강나귀는 줄 수 있지 않아? 강나귀는 줄 수 있지 않아? 아니요 망상용으로 그래? 자 이쪽은 남자 여자 화장실입니다 소경기 세 개 자 휴리도 다 있습니다 여기 깨끗하게 벌레가 되어 있네요 물놀이장도 이렇게 크게 있는데 9월이라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토끼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세척장이고요 냉장고가 있죠 전자레인지 바로 옆에 이 여자 사회실 바로 남자 샤워실 입구 바로 토끼 출입구 그건 몇 분 했어? 2분 3분 다 했어 다 한거야 그러면? 네 자 들고 갑시다 그걸 꼭 굳이 세 명이서 들어야겠어? 세 명이서 들어야겠어? 세 명이서 들어왔는데 우리 둘째 세 명이서 모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응 생종샘캠 우동이기아 그냥 먹자 응 Hospice 환영해 저 누구였지? 햄스터 햄스터. 히엘이 아까도 햄스터보고 뭐라 그랬어? 햄스터디. 응 맞아. 토끼. 토끼? 내 토끼도 보고. 토끼도 봤잖아. 우리 집 옆에 토끼 있잖아. 토끼. 맞아 맞아. 우리 텐트 옆에 지금 토끼가 살고 있지? 정답. 정답. 친구들. 어린이. 지금부터 컨트롤으로. 머리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꺼. 자 간다. 이거 언제 가자? 너 기다려. 다시 가요. 여기다 놓치세요. 여기다 놓치세요. 야 이거 다를 때. 왜? 싸우지마 더 줄게 싸우지마 양배총하고 있어라 사람이냐? 양배총하고 이동을 토끼랑 고북이랑 관리를 옆에서 그만하겠지 아기를 굴러다가 너가 주차도 있으니까 어 혼자 주차나 이야기할게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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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어머 씹는거 봐 오 이렇게 잘 씹어 와 여기 게임 애들 옷 와 팽이 와 장난 아닌데? 와 와 여기 캠핑장 키즈카페 진짜 깨끗하네 여기가 좋은게 바깥에 보이잖아 자리야? 여기서 잔디맛이 보여 우와 그거 모두 잡을 수가 없어 떨어져 낚시줄이 없어? 응 이 형제들 서로 안 잡힐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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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되게 신기해 응 하하 아 여기하고 있어 아픈 명 얘기예요 안녕 아 우리는 동물 구경하고 왔지? 응 아빠 힘든데? 엄마! 물 없어요 아빠가 침 삼켜 침 삼켜 밥을 잘 먹어봐 배빛동물은 캠핑장에서 잘 보냈고요 다음번 또 캠핑장에서 만나도록 하고 저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아멘 Than